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위를 사상 처음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지역 입장에선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직 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우동기 위원장을 모시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방향 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약속한 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인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와 위원장님의 철학은 어떻습니까?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고 또 지금까지 어느 정부든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가해보면 어느 정부보다도 제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부에서도 항상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지가 않았죠? 지역 입장에서 볼 때 성과가 미흡했는데 왜 이게 잘 안 됐다고 보십니까? 네, 1970년대 후반부터 강력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대단히 강력한 법을 가지고 시행을 해왔습니다만 중간중간에 경제적 문제에 많이 봉착하게 됐죠. IMF 문제라든지 또 이번에 코로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우선 단기적 처방 경제정책을 치중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반도체 같은 첨단학과에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도록 허용했고 해외 유통기업의 수도권 신증설도 허용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반발이 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대학 총장을 그만두고 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정책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판단을 위원회에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정권 이향계에 일어나는 문제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버렸다. 아마 이주호 장관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되었는데 아마 이 정책은 수정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유통기업 문제는 이 부분은 이번에 균형발전법하고 자치분거법을 통합해서 통합의법 안에 기회발전특구라는 제도와 교육자유특구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그것이 지방에 지정이 되면 수도권에 위치하는 기업보다 훨씬 더 세대적인 혜택을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노동력 공급이라는 정책만 보완해주면 유통기업들이 수도권에 저는 입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가장 획기적으로 활동하면 바로 공공기관 이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앞두고 있는데 지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까요? 우선 대통령 선거 공약했던 산업은행은 부산이고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한 350개쯤 됩니다. 그리고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평가를 해보면 도심 공동화 현상을 좀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도심에 입지를 하고 또 가지고 있던 공공용지나 학교가 폐교되면 폐교부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도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역대학은 상당히 생존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사립대학의 퇴로를 열어준다든지 또 지방사립대학의 교육사립이나 지방대학을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가지고 경쟁력을 갖게 한다든지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방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그 부분들에게 취업비자를 주게 한다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지방대학 살리기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우경부 시도민들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참 대단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인데 지방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고 생존의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대할 만한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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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